Until이냐 by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by는 완료 그래서 finish나 complete가 보이면 무조건 by다. Until은 사우나를 생각해라. 유도리가 있다. Flexibility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Can you finish? 아 finish가 보이는군요. by입니다. 당신 끝낼 수 있느냐? cleaning 청소하는 것 집을 그래서 7시까지니까 자연스럽게 by가 된다는 것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복습할 것은 finish다 하면 역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.